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어젯밤 전북 김제의 한 주택에서 남불로 70대 노인과 구조작업을 하던 소방관이 숨졌습니다.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이 새내기 소방관은 불이 난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노인을 구하러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첫 소식 안승길 기자입니다. 주택 한 차이가 온통 시뻘건 불길로 뒤덮였습니다. 거센 기세로 타오른 불길은 1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그새 목조주택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합동 감식 결과 쓰레기를 태우던 공터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주택까지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70대 노인과 구조에 나선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소방관은 집 안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노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요구주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방향을 틀어서 거실 쪽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연속 확대되어 저희 직원이 순식하게 됐습니다. 소중한 목숨을 구하려다 하늘의 별이 된 고성공일 소방사. 임용된 지 겨우 10달이 지난 새내기 소방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망하던 소방관의 꿈을 이뤘고 그 직업을 무엇보다 자랑스러워했다고 동료들은 기억합니다. 막내 소방관으로서 너무 열의가 있고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이었어요. 성소방사의 순직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치의 부족함 없이 고인에게 예우를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30번째 생일을 열흘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의 곁을 떠난 성소방사. 전북 소방의 아홉 번째 순직자로 기록된 고인의 연결식은 오는 9일 전북 도청장으로 엄수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